특히 이제 암과 뇌수술비처럼 큰돈드는 질병의 보험들이 또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워낙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식은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인상이 될 건지 그걸 살펴보면 거의 한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4%까지도 3월 4월 이렇게 대비해보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되냐면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적다 보니까 가입하고 보장받아야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좀 제일 많이 오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무해지 상품이 또 한 번에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해지 상품 잘 아시겠지만 납입하는 동안은 해약환급금이 없고 해약할 경우에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이 끝난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환급금이 준비가 되는 이런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는 환급금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즘 뭐 시중금리도 지금 더 내린 상태고 저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게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이런 경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는 무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또 이제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무해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순서로는 종합보험입니다. 건강체나 유병자분들 가입하시는 종합보험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종합보험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단품 상품으로 암만 가입하신다든지 치매 이런 것들로 그리고 수술비 플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순서로 보험료가 상승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보험료 5%, 10% 그래 매달 내는 보험료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그 보장을 받는 범위를 점점 범위 자체도 줄이고요. 뇌혈관이었다면 뇌졸중으로 줄여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보장 넓은 보장에 대해서 가입금액을 줄여나간다라는 게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가가 상승되듯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다음 달에는 500만 원, 300만 원밖에 준비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호종 수술비, 특정 질병 어떤 수술비를 천만 원이었던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현재 백내장 수술로 양쪽 눈 수술을 할 때 140만 원을 받던 것이 70만 원으로 줄어들고 또 어떤 것들을 3천만 원 받던 거를 1500만 원, 1800만 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자궁근종 수술 여성분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술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축소돼서 그렇게 보장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단품, 상품까지 해서 이 순으로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안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달 혹은 이제 내달 초순까지 조금 서둘러서 안보험을 보강하자고 한다면 어떤 점을 특별히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안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아마 극히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안보험 정도는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건데 그게 어느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크게는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 또 손해보험사에서도 어느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점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병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1위는 위암이지만 2위가 대장 그리고 전립선, 갑상선 그리고 간패를 넘어서 7위의 방광암 이렇게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대장 그리고 자궁경부, 자궁체부 이런 암들이 7위 안에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 소외감 또는 유사암으로 구분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전립선 그리고 방광 이런 것들은 생식기암에 포함이 되시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유사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 자궁 이쪽은 다 또 생식기암이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이라는 걸로 이렇게 상품을 구성합니다. 일반암은 소외감과 유사암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유사암을 먼저 살펴보면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 제자리암, 그리고 갑상선암, 굉장히 발병 빈도수가 높은 남자고 여자고 다 높은 그게 유사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방, 자궁, 그리고 방광, 그리고 전립선 이렇게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사암에서 말씀드린 대장점막내암이 여기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D코드와 C코드 이렇게 나와질 수가 있는데 C코드로 받게 되는 경우에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주겠다 이렇게 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사암, 그게 D코드가 아닌 C코드로 주는 게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주시질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된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포인트는 대장점막내암과 생식기암을 일반암 수준으로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서서 발병률과 함께 이렇게 분류되는 회사에서 분류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내가 준비한 암보험 아니면 내가 준비할 암보험이 어떤 회사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의 보장 범위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명칭 때문인지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치료비가 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시고 또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소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시청자분들 드실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간, 최장, 폐 이런 쪽 5대 고외감에 들 정도로 얘네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맵고 짠 거를 많이 먹고 또 이제 고기 육류 위주로 모든 식단들이 좀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와 대장 이 부분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2천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소액암으로 대장암 밑에 유방, 자궁 그리고 방광, 갑상선 아까 말한 소액암과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 1,700만 원에서 1천만 원대까지 아무리 적게 들어도 1천만 원까지 평균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그냥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금으로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액이라고 표현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의 암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액암이라고 표현한 게 좀 모순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김희원 전문가님, 그래도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또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가입금액은 더 늘어났고요. 하지만 보험사들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일반 암에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생식기암인, 우리 여성분들 유방자궁, 남성분들 전립선, 남녀동일함,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중 어느 쪽으로 가입하면 더 좋을까요? 네, 암진단비 3천만 원이 가입돼 있다는 가정을 해서 이 두 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을 때 보상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손해보험사는 유사암의 기준이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객성종암 이 네 가지의 암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많게는 2천만 원까지가 준비가 가능하고요. 생명보험사는 이 네 가지 외에도 플러스로 대장전망, 내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생명보험사의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암진단비 3천만 원 준비가 돼 있으면요. 300만 원이나 6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일단 보상범위 면에서도 더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액도 당연히 적은 거죠. 두 번째로 손해보험사는 소외감이라는 부분을 분류하는 회사도 있고 내가 가입한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보상을 받는 거죠.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이런 발병률 높은 우리 유방암 같은 경우 앞서서 여성암의 2위, 그 다음에 자궁암은 5위, 7위, 방강암은 남성암의 7위, 그 다음에 전립선은 남성암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또 보상금액을 줄여가는 거예요. 일반암의 20에서 많게는 40%, 그럼 600만 원과 1,200만 원 이렇게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일반암의 기준은 손해보험사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죠.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유사암과 플러스 우리 생식기암까지 이거를 제외한 모든 암입니다. 또 보험사들은 고액암이라 해서 특약으로 보험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혈액, 뼈, 뇌, 체장, 식도가 고액암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혈액, 뼈, 뇌암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회사들마다 추가적으로 10대부터 많게는 18대까지 고액암을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는 암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주변에서 보시면 혈액암, 뼈암 이런 암들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을 많이 듣는 거죠. 앞서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 문자 받았을 때 은행에서 또 안보험 준비하셨던 분 있으셨잖아요. 일단은 회사가 보험사가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DLF나 라인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은행원들이 이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만약에 보상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점은 바로 우리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책임이. 그리고 병력 관련해서도 고지 부분을 안 하셔서 나중에 암에 걸렸는데 보험사들이 이제 암진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험은 거의 보험을 취급하시는 보험 판매인들한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들마다 이렇게 보상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험사가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생명보험사가 더 유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유리할까요? 굳이 뽑자면요. 생명보험사에 유리하신 분들은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는 생명보험사는 이 유사한 부분이요. 일반함에 들어갔습니다. 손해보험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거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게 불리한 이유는요. 지금은 보험사들이 암의 기준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이게 모두 다 일반함이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에 걸리면 천만 원을 준다. 그럼 나머지 암에 걸리면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유사함 관련된 이런 갑상선암 발병률 높은 암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보다도 더욱더 많이 드립니다.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암에 걸렸을 때도 계속해서 보상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전의 보험이 좋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가입 금액도 적으실 거고요. 거의 다 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보험 같은 경우 요즘의 현재 의료 비용과 이런 측면을 다 같이 고려했을 때 너무 예전 보험은 지금의 보험보다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도와주셨으니까요.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암플랜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분들이 준비하시는 암과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하는 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병력이 있어도 요즘은 암보험 정말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류도 필요가 없어요. 서류도요.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에이즈, 강경화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고요. 우리 만약에 강경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에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능한 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병력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더욱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일반 암보험보다도 약 30%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하며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월납보험료를 20%에서 30% 정도 할인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보장보험이 넓은 암입니다. 앞서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일반 암이에요. 유방자궁,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 암이 모두 다 일반 암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무서류로 준비가 가능하고 부담보, 할증 이런 부분은요. 우리 병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흔하게 겪는 질병이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있지만 바로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위가 대한민국 분들은 많이 약한데 과거에는 위험을 고지를 하면요. 보험사들이 위라는 이 장기에 부담보, 짧게는 1년, 많게는 전기간 이런 식으로 부담보가 잡혀요. 부담보는 어떤 거냐? 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위암에 걸렸을 때.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부담보 안 잡히고요. 할증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사고 나시면 다음 해에 할증이 되잖아요.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과거에 안보험 준비하실 때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높게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강한 분들보다도 아플 이유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도 아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기본기약. 우리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기본기약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이라는 기본기약이 있는데 그거 지금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보험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지나야지 보험사들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 관련된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사 다 동일한데 또 감액기간이 있어요.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을 하는 거고 생명보험사는 2년, 많게는 3년까지 넘어야지 100% 보상하는데 이런 것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감액기간도 삭제해서. 그리고 91일째부터 100% 보상한다는 겁니다. 예전의 분들 같은 경우 1년이 넘어야지 100% 보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병자분들이 가입하는 안보험은 일단 할증도 없잖아요. 부담보도 없고 서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암에 관련해서만 13.3%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보험에서도 가장 저렴하고요. 우리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조건이 많습니다. 암, 내졸증, 급성신근경색, 상위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가 겪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암보험이라서 꼭 암에 걸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졸증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급성신근경색 발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 아예 안 내고 계속해서 이 보험을 유지해가는 게 바로 납입 면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문턱은 낮춰드리고 또 보장은 최대로 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을 앞둔 만큼 또 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먼저 유병자 안보험 관련해서 우리 남성분들 보험사들이 지금 4개의 회사들이 유병자 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를 다 비교해봤는데 암진단비 동일하게 2천만 원을 넣고요. 이 암진단비는 일반 암의 기준이 앞서서 유방자금,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비 모두 다 일반 암의 회사로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은 60세 기준으로 우리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 3만 6천 원대 가장 비싼 회사는 우리 D사죠. 만약에 D사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A사를 당연히 모르실 거잖아요. 그럼 월납 보험료로 2만 7천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보험은 1, 2년 납입하시는 게 아니죠. 거의 다 납입기간 20년 납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20년 기준으로 650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더. 1, 2만 원도 아니고요. 650만 원이에요. 그럼 많게는 80%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도 암진단비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하고 A, B, C, D사 네 군데를 비교해봤습니다. A사가 또 여성분 60세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네요. 그러면 연령이 더 낮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40대, 50대 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A사가 저렴하겠죠. 왜? 보험사들은요. 보험료를 이제 책정을 할 때요. 60세부터 이제 가장 많이 올립니다. 특히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뭐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게 C사가 가장 비싸죠. 3만 6천 원. 월낙 보험료로 17,000원 차이지만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409만 원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거의 다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데 장을 보실 때, 시작을 보실 때 A라는 마트는 당근이 2,0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B라는 마트는 1,000원입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거의 다 저렴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인해서 가입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야, 이런 암보험이 저렴한 데가 있다는데 이 회사로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잖아요. 굳이 내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라 해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암보험이 C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B사가 될 수 있고 당연히 A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연령대에 맞춰서 보험료는 보험사가 무조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보험 판매인이 A라는 사람이 오고 Z라는 사람이 오더라도 다 동일하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보험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변동 많은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유심히들 보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유병자 우리 A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계약이 상인사망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암이 기본계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천만 원을 하셔도 되고요. 500만 원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사암 관련해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안, 경계성 종량 여기에는 대장전망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천만 원까지 보상을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제 암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앞서서 10%에서 20%만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지고 계셔도 600만 원밖에 많게 6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만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또 가정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진단암은 내가 처음에 위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암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면 없어집니다. 유사암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하지만 암은 다른 쪽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아마 주변에서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보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예시로 일단 500만 원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으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일반 암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횟수가 상관없습니다. 수술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횟수가 상관없이 10번에 걸리셔도 10번에 이 금액을 다 보상이 가능한 거고요. 암은 꼭 수술하라는 법이 없죠. 지금 현대시대로 계속 오면서요. 암 수술한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조기 발견해 있습니다. 우리 90년대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요. 내시경과 검사가 의무적도 아니었고요. 의료기술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 발견되니까 거의 3기나 말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1기에 거의 다 발견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했을 때 각각 5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했을 때 500만 원 갑상선암 수술,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연령대로 보시면은 우리 40대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죠. 만 원에서 2만 원밖에 하지 않지만은 대두룩이면 40대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할 시기가 충분히 남아있고 비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은퇴로 가까워지고 소득이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장기갱신형 같은 경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갱신형이 문제다 보험료 오르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변동 없어요. 보험료가. 이 보험료 계속 납입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뒤에 재가입 의사만 밝히시면은 어느 분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때는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60대 분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80세까지 보험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0대 남녀분들은 2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더 저렴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대, 40대 젊은 가입자나 건강체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네, 당연히 보험료 차이가 나고요.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회사를 구분해 봤을 때 가장 싼 회사와 가장 비싼 회사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47% 무려 2배에 가까운 이런 차이가 비싼 회사가 있고요. 그거를 한번 플랜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암진단금 3천만 원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35세, 이 기준에서는 남녀 공인이 3만 원 초반대고요. 45세라고 하더라도 4만 원, 그리고 3만 원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 남자보다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건 비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